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 등록 양식 중 레드 바이오의 의료기기 연구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연구 분야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정보, 샘플 정보, 실험 정보, 실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며 의료기기 연구 기본 정보를 토대로 체외 진단기기 연구 데이터 분야, 영상기기 분야, 의료기기 생체 재료 정보, 생체 신호 측정 장치 정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의료기기 연구 분야의 데이터 양식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기 연구 기본 정보입니다. 본 양식은 의료기기와 이를 이용한 시험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할 때 사용되는데 생체 신호와 의료 영상 등 특정 실험 데이터가 어떤 기기와 연구 디자인에 의해 생성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기초 정보를 수록해 주시면 됩니다. 본 양식은 미국 NIH 임상시험 DB와 국내 식약처 비임상시험 제도, 생물학적 안정성 시험 등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분야에 해당하는 모듈은 프로젝트 정보와 샘플 정보, 실험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체외 진단기기 연구 데이터로, 체외 진단기기를 포함한 임상검사용 의료기기 데이터를 등록할 때 사용됩니다. 본 분야에 해당하는 모듈은 샘플 정보, 실험 정보, 실 데이터입니다. 본 양식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파트 1은 체외 진단기기 디바이스 타입입니다. 의료기기의 용도, 의료기기 품목과 등급, 디바이스에서 센싱을 위해 사용되는 물리적 에너지 형태, 착용 형태, 측정 파라미터, 제품명과 모델명, 본체 지수, 정기적 정격, 사용 목적, 작동 조건, 보관 및 운송 조건, 사용 기간, 제조원, 본체 전원, 디스플레이 타입 등을 입력하는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본 파트에 사용되는 모듈로는 실험 정보가 있습니다. 파트 2는 체외 진단기기 연구입니다. 본 파트에 해당하는 모듈은 샘플 정보와 실험 정보, 실 데이터이고, 분석 성분의 이름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료 영상 데이터입니다. MRI, PET, CT, 초음파 의료 영상 데이터를 등록할 때 사용되며, 에드니 양식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MRI 데이터 파트에 사용되는 모듈로는 샘플 정보, 실험 정보, 실 데이터가 있고, 항목으로는 컬러 타입, 애퀘지션 데이터 타입, 모델리티, 메뉴팩처럴, 인스티튜션 네임 등이 있습니다. PET 데이터에 해당하는 모듈도 MRI 데이터와 동일하게 샘플 정보, 실험 정보, 실 데이터이고, 입력 항목에는 컬러 타입, 애퀘지션 데이터 타입, 모델리티, 메뉴팩처럴, 인스티튜션 네임 등이 있습니다. CT 데이터에 해당하는 모듈은 실험 정보와 실 데이터이고, 리스케일 인터셉트, 리스케일 슬롭, 슬라이스 시크니스, 픽셀 스페이싱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초음파 데이터에 해당하는 모듈도 CT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실험 정보와 실 데이터이고, 메뉴팩처럴, 머신모델, 스캔 웨이브 모드 등의 입력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네 번째 설명드릴 양식은 의료기기 생체 정보입니다. 작성에는 미국 FDA 메디컬 디바이스 데이터베이스와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의 국제 표준화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본 분야에 해당하는 모듈로는 샘플 정보, 실험 정보, 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체 신호 측정 장치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등록 양식은 생체 신호 의료기기 데이터를 등록할 때 사용되며, 의료기기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환자 감시 장치와 심전계 등이 있습니다. 작성에는 펄스 옥시미터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환자 감시 장치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심전계의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했습니다. 본 양식에 사용되는 모듈은 실험 정보와 실 데이터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기기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